안녕? 이거 옮겨야 되나 보다 미뤄야겠죠? 이쪽으로 음? 야 수갑차고 내려가는 거 봐 대단한데 진짜? 네 수갑이 옆가닥처럼 내려야 돼 뭐지? CD? 이게 오빠가 내게 부탁한 것 디스크에는 손으로 편지가 끼워져 있다 혹시 이 디스크를 발견한 게 유코 너라면 야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 미안해 니게 너에겐 어떻게든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난 악마의 영구의 힘을 빌려줘버렸다 이 디스크에는 그 악마의 힘에서 세계를 구할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 이 디스크에 동료인 레깃이란 남자에게 전해줬으면 해 수탉이야 추신 유코 유코 니게 건네준 오르골 그 부분 마음에 들었으려나? 니 행복을 빌겠어 사토시가 1번 악마의 영구라니 뭘까? 2번 어느 틈에 이런 곳에 이런 물건을? 3번 동료인 레깃이란? 4번 오르골의 곡 마음에 들었어? 하고 슬퍼한다 뭐랄까? 님들 2번? 어느 틈에 이런 곳에 이런 물건을? 2번 2번 arts 2번 일단 몸끄고 몸끄 녹이고 오오이~! 오오이! 어땠어? 뭔가 발견했어? 1번, 아야마씨 어디 있었어요? 2번, 디스크를 발견했어요 하고 솔직히 대답한다 3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고 거짓말한다 4번, 음 하고 거듭먹거린다 어떻게 할거야 님들 4번? 흐음 빨리 알려달래요, 네 뭐야, 갑자기 어? 뭐, 그런거보다 내 짐에 잡혀지지 않겠어? 그런거 같은데 뭔가 발견한거? 아니? 아니? 자, 손에 갖고 있는걸 넘겨주시지 1번 절대 넘기지 않아 2번, 순순히 넘겨준다 3번 아오야마씨 어째서? 2번? 순순히 넘겨준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순순한 예구만 어어, 이 나이프의 맛을 아, 그, 알려줄 수 있었는데 그만둬! 아오야마! 아오야마! 너는, 네기시? 뭐니? 네기시? 오빠 편지에 적혀있던 이 사람이? 네기시? 오빠 편지에 적혀있던 이 사람이? 제약회사 연구원 주제, 동료의 원수를 갚을 셈이냐? 니놈, 오빠뿐만 아니라 여동생까지 죽일 셈이냐? 아오야마씨가 오빠를? 우릴 배신한 네 오빠 잘못이야 1번 아, 잠깐만 어딨어 1번 팔을 깨물어 본다 2번 팔꿈치를 먹여준다 3번 발을 밟는다 4번 물어본다 6번 웃으며 의미없는 눈치질한다 6번 아오야마씨 계속 좋아했었는데 하고 고백한다 7번 아오야마의 나이프를 자기 혀로 ㅋㅋㅋㅋㅋ 뭐야 이게 어? 편집지가 뭔가 이상한데? 7번? 부족한 여기 있네 자막, 자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부족한 철분을 보강해보자 뭐야 이게 6호 뭐하는거야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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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자식 이상한 짓 하지말라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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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수압으로 막았네? 5호 5호 6호 5호 6호 이거맹, 뭔가04 뭔가요, 붙잡아! 5호 6호 핇 ㅋㅋㅋㅋㅋㅋ 뭐한거지? 아이씨! 여기서부터 이런 밀어먹을 게임 뭐 어떡하라고! 네! 여기다! 넘겨 넘겨 질 봐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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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안통해 아 저기 기둥 있네 기둥 저거 저거 잡아야 되네 저거 야시 너 너지 너 좋구요 아 야야야야야야 타이딩 잡아서 지금이죠? 잘가시고 됐죠? 개이딩 나의 승리라고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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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네 1번 차이도 오빠를 용서 못해 2번 당신을 믿었었는데 3번 당신은 처음부터 수상하다 생각했어요 4번 차이도 날 죽이려 했겠다 5번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다니 어떻게 된거에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어떨까 애들 ㅋㅋㅋㅋ ㅋㅋㅋㅋ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다니 어떻게 된거에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나도 애인이 있단 말이야 ㅋㅋㅋㅋ 뭐라구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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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두어 오빠를? 1번 오빠의 원수를 갚는다 2번 그렇지만 손을 뻗어 도와준다 3번 이대로 방치하고 간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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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까 애들 일쇼 ㅋㅋㅋㅋ ㅋㅋㅋㅋ 어이 어디 가는거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FORMy 이제 순 수 도와줘 나 잘못했어 도와줄자구 ㅋㅋㅋㅋ ton 도와줘 이제 못버티겠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사마 자 이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했던 플레이 선택있어 선택한거 나오는거에요 그냥 이건 넘길게요 어찌 뭐 고른거랑 나오는거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대 당신이 사요나라 아유야 아와 사요나라 아유야바상 뭐야 이게 끝이야? 어니? 야 이거 엔딩이 너무 허무한데? 자 자 자 이제 세번째 자 이제 세번째 세번째 주인공 세번째 주인공 세번째 주인공